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 말씀입니다. 요엘 1장 말씀입니다. 요엘 1장 말씀입니다. 요엘 1장 말씀입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하여 내가 죽게 부르지 좋으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줄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함께 보게 될 요엘서에는 전체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성경이지만 그 속에는 너무도 귀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선지서들처럼 그 시대를 가늠할 수 있게 도울 만한 당시에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바로 전에 성경인 호세야서에도 당시에 왕의 이름이 나오고 어느 때 쓰여진 것인지 나옵니다. 또 요엘서 다음 성경인 아모스서만 보아도 그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라고 시작하면서 그 시대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쓰여진 것이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 자세히 표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요엘서는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와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당시 시대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요엘서가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유명한 구절은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요엘서는 예언의 말씀이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과 성취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엘서의 예언된 말씀이 사도행전 시대에 성취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성취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엘서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2장 18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고 또 뒷부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장 말씀을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1장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일어난 메뚜기 떼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최근만 해도 아프리카나 중동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당시에도 이 메뚜기 떼는 그 가난한 지방 뿐만 아니라 당시 곤동 지역 곳곳에서 종종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메뚜기 떼가 출몰한 이 일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대 미문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종종 일어나는 농작물의 피해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규모나 상황의 심각성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 경험이 많았던 노인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결과도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네 종류의 메뚜기 떼가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가 지나가면 그 남은 것을 다음 것이 먹어치우고 또 다음 것이 먹어치우고 해서 네 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네 번이나 반복을 했다는 것은 그 땅이 완전한 파괴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삶의 뿌리였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마저도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흔히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 중에는 아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엘은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섣부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할 것을 던져주는데 그것은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멸망의 날입니다. 에스겔은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유대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비당한 고난처럼 개인적으로 극심한 고난에 처할 때가 있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그런 종류의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재앙을 만나고 또 재앙 수준의 큰 고난을 만날 때에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비 친구들이 그랬고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경솔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 아니니 이렇게 해야 한다느니 저렇게 해야 한다느니 그렇게 경솔하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여호와의 날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읽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기회의 때에 오늘 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여호와께 나와 울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콕할지어다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라 그러다가 14절에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지질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회를 소집하여 성전에 모이지만 여기에는 재물도 없고 예배 순서도 없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 여호와께 나와 부르지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탤런트 차인표씨가 어느 방송에서 어릴 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4살인가 5살 때에 집에 지하로 연결되는 통화는 작은 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다가 그 창문에 갑자기 머리를 넣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그 작은 창문에 머리를 집어넣었는데 이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하실 쪽으로 머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이리저리 해보다가 울었겠죠. 그런데 지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나가던 형이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을 꺼내주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썼지만 형도 그때는 어린 나이인 때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이 동생을 위하여서 동네가 떠나가라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차인표 씨를 그 어린 차인표 씨를 꺼내 끄집어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는 것 자체에 도움을 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 때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나올까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계속 시도해 보겠죠. 그러다가 이리저리 돌려보고 저리 맞춰봐도 도저히 어쩔 수 없고 칠흑같은 암흑만 보일 때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제서야 깨달아질 때에 그때 울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속히 주님께 얼굴을 돌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는 것이고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우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이 말씀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의 지탄을 받고 무기력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암흑같은 시절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속히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향하여 울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제안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기라도 한다면 언제라도 응답하실 준비를 하나님은 이미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요새 기도 가운데 눈물이 마르신 분 그리고 혹시 굳이 울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과 또 한국교회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회복을 준비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의 여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이 말씀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모든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눈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 안에 애통하며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절망 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응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모르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메마르고 아버지 기도가 한데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멈춰진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한국교회의 가운데에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기도를